자, 이번 시간에는 윈도우에 자바를 설치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바를 설치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일단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는데요 다운로드 받기 전에 혹시나 안 먼저 설치되었는지 확인해보면 좋겠죠? 윈도우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알파벳 R키를 누르시면 실행이라고 하는 메뉴가 될 겁니다 창이 자, 거기에서 cmd라고 입력하고요 OK를 누르시고요 그럼 이렇게 이렇게 껌껌하게 생긴 뭔가 해커들이 있을 것 같은 그런 화면이 뜨죠? 그럼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java-version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자바가 설치됐기 때문에 자바의 버전이 12.01이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런 프로그램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뜰 겁니다 그리고 자바가 되는 분은 자바 C도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나오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더 이상 우리 영상은 보실 필요 없이 그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시면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저랑 같이 설치를 진행해봅시다 자신이 사용하는 검색 엔진을 켜시고요 거기에다가 java development kit 줄여서 jdk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java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development 개발할 때 사용하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모아서 제공하는 개발자용 버전 java입니다 저거를 까시면 돼요 줄여서 jdk라고 부릅니다 jdk 다운로드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 오라클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배포하고 있는 자바의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하게 될 겁니다 이런 거 나오면 모든 쿠키 수락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는데요 자 여기에 java se development kit라고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요 버전은 상관없어요 우리 수업은 기본 수업이기 때문에 어떤 버전을 쓰건 간에 똑같이 동작할 겁니다 뭐 아주 옛날 게 아니라면 자 그리고 이제 먼저 약관에 동의한다는 뜻에서 accept license agreement를 클릭을 먼저 하셔야 되고요 여기에 자신의 운영체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저는 exe로 끝나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건데요 여기 보시면 x64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건 이제 컴퓨터가 64비트라는 뜻이고 요즘에 컴퓨터는 64비트가 많긴 하지만 여러분의 컴퓨터가 64비트인지 확신이 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시면 됩니다 자 윈도우 탐색기를 키고요 내 컴퓨터를 선택하신 다음에 속성 항목을 클릭하세요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뜰 건데 거기에 시스템 타입이 64비트면 64비트고요 32비트라고 되어 있으면 여러분이 저걸 설치하시면 안 돼요 자 제가 보기에 최신 java 버전에서는 64비트밖에 지원을 안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자 그럼 이제 검색을 통해서 해결하시면 되겠죠 java 32비트로 검색하셔도 되는데 x86으로 검색하면 저것도 32비트라는 뜻이에요 jdkdownload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저는 8버전이 나오네요 자 그리고 이 밑에 쭉 내려가 보면 여기에 java se development kit에서 여기 x86으로 되어 있는 이 버전 있죠 저걸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운로드가 되셨으면 다운로드 된 파일을 우리 실행을 한번 시켜볼까요 자 이렇게 생긴 프로그램이 뜹니다 여기서 next 그리고 next 를 하시면 이제 설치가 진행이 됩니다 자 설치가 다 끝났으면 close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전에 실행했던 cmd라고 하는 창을 띄우시고요 이전에 실행했던 명령을 다시 한번 실행해서 잘 되면 설치가 성공이 된 겁니다 만약에 이게 안된다고 한다면 이제 path라는 것을 지정을 좀 하셔야 돼요 자 윈도우 탐색기를 열고 program files로 들어가 보시면 java라는 디렉토리가 있을 거예요 거기 보시면 jdk라고 하는 우리가 다운로드 받은 설치한 프로그램이 여기 있을 건데요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bin이라는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저 디렉토리 안에 java.exe라는 파일과 java.c.exe라고 하는 파일이 있어요 저게 이전에 제가 cmd에서 java 버전 java.c 버전 할 때 이 각각의 파일들이 그 실행 파일들입니다 자, java에게 내가 어디에 있건 간에 이 터미널에서 cmd에서 java.c와 같은 명령을 내리면 이 디렉토리에서 찾아 라고 컴퓨터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여러분이 저 디렉토리의 주소를 경로를 이렇게 알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copy 그 다음에 다시 여러분의 내 컴퓨터에서 오른쪽 클릭해서 properties를 클릭하십시오 그럼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뜰 건데 여기에서 advanced system settings를 클릭하세요 한글판에서는 고급 환경 설정 뭐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advanced 즉 고급 탭을 클릭하시면 환경 변수 설정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쪽에 보면 에디트가 있는데요 그 전에 패스라는 것을 찾아보세요 없으면 new를 누르시고 있으면 선택하고 에디트 자 그럼 여기에 이제 나오는 목록들이 여러분이 잡아 라는 명령을 여기서 내렸을 때 컴퓨터가 이 명령을 찾을 경로들을 지정하는게 패스라는 환경 변수에요 잘 모르시면 이해가 어려워요 그냥 똑같이 하세요 자 그리고 new 눌러서 아까 우리가 카피한 경로를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십니다 해 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OK를 눌러요 그리고 요것도 OK를 누르고 여기 있는 요거는 껐다가 다시 윈도우 알파벳 R cmd 엔터 해서 java-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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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java-version이 잘 출력되면 여러분이 성공적으로 java-version을 설치하신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